숙박은 내한테 해줄 때 딱 그때 제일 잘한다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안 돼 내가 이때는 애들 오면 약간 긴장돼 뭐 싶고 나오고 그냥 이 가지는 생그룹 맛있다 이거 생그룹 먹어도 맛있다 이거 생그룹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구운 거에 이렇게 소스에서 주집에서 먹는 거랑 집에서 묻혀준 거 같긴 한데 그냥 생그룹 먹어도 못 먹는다 생그룹 먹어도 못 먹는다 생그룹 먹어도 못 먹는다 그럼 오빠 식감 좀 있겠어 크..크게? 어 너무 작으면 물러지잖아 그래? 이만큼 이 정도? 이렇게 그럴까 조재 누나 에이 잘 보여야 좋지 그래? 이 정도? 안 보이잖아 오빠 멘트 넣어줘 멘트 뭐라고? 말해봐라 저는 한 이 정도 갑니다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면 금방 없어진다 이 정도? 나는 없어진다 나는 없어진다 나는 없어진다 나는 없어진다 은하 윤이 난다 은하 윤이 난다 니 불닭쳤어 다른 고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써야되는 아니 진짜 술 했는데 캡타이신 말이러고 엄청 술 했는데 맛있어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 난 그게 20살 때는 먹으면 안 돼 나는 30살 더워지 다른 고기같으니까 목살을 쓰이게 생각해 너는 너는 이거 골랐고 나도 싫어 단 까짜로 먹겠다는 거 아니다 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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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편신 우리 다 당황하는데 우리 다 당황하고 내가 뭐 우리 집에 이제 결혼하기로 다 하고 우리 가족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이거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 타짜 지금 오빠 이거 한 번 나가면 오빠 유튜브 떡상 한다 타짜 조직한테 타짜요 지금 대화 다 녹음된 거 계속 말해라 그 말해라 내가 녹음된 거 다 넣을게 그냥 조직한 타짜와 타짜한테 걸리면 죽어 가진 않아 오늘의 지금 떡상 분위기다 계속 말해드렸는데 그럼 말하면 되잖아 이 정도 계속 가라 야 우리 아빠한테 어? 아버지 싱크 딸이 딸이 그거 받아가지고 명절에 한 번 싹쓸 했다 우리.. 우리 정도는 이기야 왜 자기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우리 정도는 가짢지 그리고 이런 말 진짜 안하고 저기서 가짢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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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짝 때리네 깔짝 때리네 오빠 여기 봐봐 야채도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뭐가 있었나 여기 맨듬고 탁! 진짜 웃겨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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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20분인데 지금 오빠 많이 드셔졌네 여보 여보 고갈비도 너 갖다 주먹고 물이 글발나 지금 물이 글발나 고갈비 진짜 맛있더라 아니 양념이 너무 맛있더라 양념 잘했는가 왜 왜? 잘했더라 오빠는 내한테 해줄 때 딱 그때 제일 잘한다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때는 애들 그러면 약간 긴장돼 찬스 예뻐들어 내가 혹시 사는 것도 모르죠 저거 소고기 찍어 나가는 거라 내 손 안아줌 내 손 안아줌 내 손 안아줌 너 봐라 저거 안아줌 내 손 안아줌 내 손 안아줌 내 손 안아주 내 손 안아줌 내 손 안아줌 우리 옛날에 김치야 진짜 맛있었어 형님 형님 오늘 rotating 집사용 가게 나기 저거 저거 어딘가 내 손 안아줌 내 손 안아줌 나는 라면 그런 자체를 안 좋아한다. 우리 때한테 한 번 이렇게 쪼끔한 게 있다가 옛날에 가지고 조금 맛있어. 근데 맛을 좀 많이, 좀 많이 했다고. 이거 진짜 안 보여요? 이거 너무 여보, 끝에 있을 거예요? 미물이 난 모르겠네. 그거 미물 아니다, 고기는. 고기는. 알아야 괜찮다, 이거 알까? 그래. 저기 내돈에도 제일 잘 나가는 게 있어. 여기가 전자로 가는 게 진짜 맛있어. 난 여기 민물이 조금 쌍둔, 쌍둔 말라 봐야 돼. 난 계란말이 안 좋아하지. 난 괜찮은데, 약관은? 그냥. 가액이나 물이 좀 있어야 해. 그거는 잘 남는 게 너무 맛있어. 설탕. 계란말이 다 먹어요. 계란말이 다 먹게. 계란말이 다 먹어요.